이번 전세회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 개성의 역사를 보다 깊이 있게 실증하고 이 과정에 조선과 프랑스에 맺어진 훌륭한 문화기로 관계를 보여주는 의깊은 전세입니다. 조선과 프랑스에 맺어진 훌륭한 문화기로 관계를 보여주는 의견을 보여줍니다. 한 주 예수님과 함께와 동갑습니다. 이 시민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시민을 위해 이 시민의 시민이 이 시민이 한국국토정보공사